간다! 왔다 왔어 어어 어딜? 어딜? 일로와! 일로와! 앨런 개빡쳤다 앨런 개빡쳤다 여보세요? 제가 이겼는데요? 홀 그렇지! 아 개 아플듯 실제로 저렇게 무릎찍으면 진짜 무릎벽 아장난다 조각맞춤한다 진짜로 어? 뭐 뭐야 뭐야 에? 얼굴 미친? 볼 실력 아직도 숨겨놨었어 간다! 와 저거까지 알고 있구나 얘 대박이네 이거 안 깨물고 또 먹네 또 얘까지 지배하는거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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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봤을땐 내가 봤을때는 제가 일부러 얘는 뭔가 실험체 기질이 있다 특별하다 해가지고 일부러 지 몸에 담고 간거 같애 어 어 그치 스포노노 스포노노 범용매치에서 이제 계속 나오네요 옥철 좋아 아 어째 되는거냐 이제 다 죽었네 그 리바이팀 지금 다 전멸한거잖아 그치 야 얘는 지금 훗하고 있어 다 죽었는데 리바이시야 어 열까지하면 딱이겠다 하나만 더 할게 어 아니다 야 오늘은 딱 열까지 합시다 오늘은 아니다 하나 더해 하나 더해 아 내가 궁금해서 해야겠어 안되겠어 흐흐 가사칼란 충분히 갖고 계십니까 여기 준비해두었습니다 서둘러 주십시오 어 어 내가 웬만하면은 진짜 지쳐가지고 안하는데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유튜브에선 좋아요 한 번씩 누릅시다 오늘거 이제 유튜브 한 새벽에 올리겠지 어? 잠깐만 지금 앞에 있는 애 걔 아니야? 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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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얜 다 알았겠다 이제 알 spelling 리바 리바 有點 이케 어 Reed 고 hill 엘은 죽었다고? 그는 정의에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는 있는 지성이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 목표는 엘을 데려주실 것입니다. 그 목표는 엘을 데려주실 것입니다. 이 목표는 죽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목표를 내 입에 당고 있습니다. 이 목표는 맞습니다. 목표는 그 목표는 한 개의 원인 것입니다. 먼저, 눈을 잃고 싶다면, 이 목표는 불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구출 작전 이게 마지막 장이야 어... 미카사가 어그로라니 와... 미친... 어 치였다 야 어 경량아 경지라 경지라 괜찮다 괜찮아 아직은 괜찮아 리바이가 진짜 센 거야 사실 근데 지 혼자 이만 계속 피를 깎아내잖아 몇인분 하는거지 어... 아... 리바이한테 강화검 줬더니 개쎄네 잠깐만 잠깐만 이거 이거 먼저 구출하는게 나을거 같애 어... 구출 가능... 가능할려나? 우와 미친 와우 리바이 오빠짱 어... 리바이 오빠짱 칼 가라 칼 가라 가스 가라 가스 가스 많다 오케이 아 근데 구해준다 그래서 그런게 없네 뭐 나는 뭐 더 도와주고 그런건 없어 어... 와... 진짜 이거 미카사 흥분했다 미카사 흥분했... 자 각서 어 또 한명 구해야되는거 있잖아 동료를 버리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리바이 병작이다 정면도 밴다 야아 미친 내려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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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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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그래 니들 역할 다 해 나는 솔직히 쟤네들이 도움되는 것보다 아 아 진짜 좀 느낌표 뜬 애들은 아 또 느낌표 또 떨네 아아 아아 아 진짜 아 또 리바이 병작 또 인생 힘들게 하네 얘네들 어 그렇지 야 잠깐만 이거 잘하면 밟겠는데 야야야야 다왔다 다왔다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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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밟았어 하하핀 하하하핳 오 또 밟았어 하하핳 하하하핳 김어제 오 어? 각성 각성 야 각성 아 근데 지금 느낌표 한 명 못 구하겠는데? 어떡하지? 얼마나 남았지? 빨리 빨리 이걸 끝내버리면 미션 실패 안될 것 같아 그렇지 얘를 차라리 뭐야 목까지 매네? 와 리바이 개쎄네 그냥 십싹이네 이거 상대가 안되네 이거 두 마리 있어도 이기겠네 이 정도면 와 끝났죠? 어 수고해요 컨트롤이 더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로딩 기다리면 되는구나 미쳤네 이거는 그러나 현실은 하 이걸 또 나댄 애가 안다 리바이 병장 발목 뼀어 어? 어? 거미처럼 막 거미줄이 막 묶어났네 에레 어? 완전 쁠했네요 야 미카사가 짐이 될 줄이야 짐 카사가 될 줄이야 쟤는 저 상태로 또 왜 울어 왜 왜 울어 뭐지 동료라 생각해서 데려가려나 설마 그랬는데 뺏겨가지고 우는거 아니야 스포 노노 스포 노노 เก 아 어 으 으 으 으 b 으 와 주민들 인성 봐 진짜 너무한다 아니지 나루토도 이러진 않지 나루토 주민들 얼마나 닌자들을 좋아하는데 자기들 지켜주니까 얘네들은 뭐 그냥 어 설마 그 딸 이름 누구였지 세 글자 있었는데 아 시청자! 이번 연락에 있는 이곳에서, 이곳에서 흠집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죽은兵士이 없을까요?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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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회사의 지지부팀을 실패하는 것에 충분히 엘리빈을 엘리빈을 으로 으로 엘리빈을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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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별수는 야 쟤 얘를 놔두고 다른애들을 어떻게 죽여 이거 말도안돼 얘 죽이도 바빠죽겠는데 이야 B급 이상만 나왔네 고급목재 나왔다 고급 레어메탈 그렇지 좋아좋아 좋아좋아좋아 거인 엘렌 850년의 트로스트 방위전때 거리 한복판에 돌연히 나타난 거인 인간이 아닌 다른 거인을 습격했기 때문에 애초에 기행종이라 여기고 있었다 그 정체는 특수한 능력으로 거인으로 변신한 엘렌 예거였다 어? 통상 거인과 달리 지성을 가졌기 때문에 거인의 약점을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공격한다 또한 격투술에 우수하다 야 이거 거인 엘렌 이거 주인공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근데 850년 아 850년 전이 아니구나 아아 아 오케오케 이해했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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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는 조사병단은 끝이야 나도 헌병단에 끌려가겠어 하지만 단장님의 여성형 거인에게 책략이 있는거같아 아이고 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 살아있네 살아있어 우죽히 가야돼 벨벙백게 뱅클럽 권력없는 매니저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번 감사합니다 진격의 거인이 이걸 또 해내네요 뭐야 어차피 똥이 나오지 않아서 고생하고 있겠지 둘다 인성 쓰레기같아 막 동료 다 죽었는데 웃고 막 죽인건만 얘는 막 똥드립하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겠구요 이어서 편은 다음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다음 편이 정말 기대가 되네요 자 유튜브에서 시청하셨던 우측 하단에는 좋아요 그리고 1편 또 많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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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